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다음 제재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시프트 제재를 피해 가상자산을 활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가상자산 거래 자체를 금지하거나 러시아의 거래소 자체를 제재 대상에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미라 기자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러시아의 가상자산 거래까지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의 가상자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국제은행 결제망인 스위프트 제재를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활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부의 감독을 받지 않은 가상자산 특성상 거래를 금지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소에 러시아 사용자가 요청한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라고 요청하거나 러시아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재 대상에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9월 랜섬웨어 사태 당시 해커의 돈 세탁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은 러시아 거래소 두 곳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제재가 현실화가 되면 일반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현재 러시아에는 가상자산을 저장하는 온라인 지갑이 약 1200만 개 존재하는데 금액은 23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조 8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익명성이 보장된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형 거래소가 거기에 동참하더라도 할 건데 실제로 우려하는 내용들은 사실은 그런 거래소들을 통하지 않고 진행될 가능성이 많아서 그게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 두고 봐야죠. 기본적으로 암호화폐의 성격상 이게 전체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를 하나하나 높이고 있는 가운데 비드코인이 5% 가까이 급락하는 등 주요 가상화폐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미라입니다.